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주일 중에서 전도선교주일 공부할 땅끝까지 전할 소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죄를 지었고 또 복음 들어야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칭의 받고 성화 받고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종말론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 전도선교라는 주제는 종말까지 가는 교회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읽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믿었잖아요 그럼 이 믿음에 구한 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한 이 복음을 당연히 이웃과 전해야 하고 나눠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 복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서 복음 들어 구원받게 하신 것과 이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두 가지 관계가 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해서 시키셨으니까 해야지 그런 정도만 아니고 그 시키신 일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음 전도의 시작은 사명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것을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은 특권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선교자들 순교자들도 선교하실 때 순교하실 때 이 복음의 영광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는 순간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옮기시기 전에 이곳에 두시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기회로 삼읍시다 오늘 한 절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세상에 끝이 온다 종말이죠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장식과도 같은 종말론인데 이 종말과 관련된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경고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 그런 말세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중간에 어디를 살고 있죠 이 중간에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표지 교회는 예수님 믿어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해도 안 듣던데요? 그게 사람의 교만이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교만한 영혼이라도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선포라고 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읍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삶으로 전하는 것 예수 믿으니 나는 천국의 영생을 늘 바라보고 있고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니 지금 두려울 것이 없이 항상 이렇게 복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세상의 끝이 온다는 이 말씀으로 수렴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땅끝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이야기에는 아주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사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가셔서 선교 제대로 해봐도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그 사이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선교사님 순교하실 때 아내 사모님에게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유복자를 데리고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일부러 거기 다시 가실 때 우리 여자 선교사님 아내는 죽을 생각으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죽을 생각으로 나도 내 남편처럼 순교의 피를 여기 드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아우카족이 여자는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갔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추장이 궁금해가지고 왜 당신은 여기 와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 남편이 여기서 순교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부족민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큰 부흥이 이 아마존 지역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맺힐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전도를 하고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가 지역 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 하고 문화가 다른 외국이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해당될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는지 좀 나눠보시고요 여기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